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안녕하세요 아 뭐야 뭐예요? 2021년 10월 18일 오후 3시 회의실 당신의 건강이 걱정되면 오세요 20. 20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? 이걸 받으셨어요? 네. 뭐요? 석이! 석이! 어? 야쿨트 안 시켰는데요? 안녕하세요. 어? 야쿨트. 이거. 또 누가 오나봐요? 모르겠어요. 모르겠어요. 두 개 남아있는데. 어? 안녕하세요. 남자 꼬시로 오세요? 네. 하나 있어요. 여자친구 없애? 네. 없는 상대? 네.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분보다 현서가 한길만 더 잘 어울려. 진짜? 내가 진짜 최고야. 뭐 피스뉴스 망했다. 네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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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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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왜요? 아 이거 왜요? 아 이거. 아 저는 형주영 감사하고요. 저는 이제 10년차 지금 이 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건강 상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과 후가 너무 많이 쪄 버려가지고 그래서 진짜 다이어트 컨텐츠를 딱 2주 동안 하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맞나요? 여기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온 거는 다 맞나요? 다시 갈게요. 자기 의지에 의해서 온 거 맞나요? 자, 지금 난 못하겠다 하는 사람. 눈친구 사람한테 나가세요. 하나, 둘, 셋. 오케이, 됐어요. 살 빼기 싫어하던데, 진짜. 맥북아. 그럼 이런 건 언제 보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회지, 기회.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왔으니까 자기 맘대로 못 나간다는 거는 딱 자기 맘대로 못 나간다는 거는 딱 자기 맘대로 못 나간다는 거는 딱 배희 측끓이 ÇaD 누구야 frizz 한 번 attribute 정리를 빠르게 만₅ 똑같이 먼저 가면 더 빼기가 힘들까요? 아니면 또 대중 여자들, 더 빽이 힘들어요. 더 빽이 힘들어요. 마이너스 3. 33? 3k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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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맞네. 생각해봐. 내가 7kg 뺐어. 내가 7kg 타면 40kg? 43kg? 제 살이 쪄어. 내가 40kg 떼주면 좋아? 4kg? 3kg? 2.5kg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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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얘는? 2.5kg? 에이! 여러분. 전 아토피까지 있어요. 아토피. 아토피. 아니. 왜냐면요. 저한테 2kg 감해요. 아니 이게 진짜 왜냐면요. 아토피야 하는 사람이 건조해서 땀이 잘한다. 저는 병이 있어요. 아니 눈 봐요 배출이 안 돼요 진짜. 저는 진짜 펠프가 있어도. 펠프가 함부로 할 수 있어요. 전에는 썩었어요. 이 색깔 일이네. 전 진짜. 저는 팀. 그리고 있다. 그리고 있다. 안 생기면서 핫도그룹 수도 각저비를 찍어야 되잖아. 애들 그렇게 많이 먹어요. 근데 운동을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. 그렇게 따지면 너도 없을 때까지 운동도 없어. 안 돼. 아니 나는 안될. 난 너무 안피래야. 안 돼! 뭐 그걸 먹을 거야? 신나면 뭐 끊어야지? 그거 먹어봤어? 이거 진짜 좋아. 아니 진짜 너무 잘 만들고 싶지 않나? 진짜 초록색? 초록색 입고 와요? 갑시다 소름 돋네요 옷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? 아빠! 귀엽다 자 그리고 오늘 손님이 있는데 혹시 추석이에요? 추석이에요? 혹시 추석이에요? 타일리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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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안 하고 해? 아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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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사회생활 처음 해요? 지킬 거는 좀 지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죠? 이것도 봐봐요 장난치는 거지 이게 지금 할인하면 또 가슴살이 워낙 유명하니까 다이어트 제품들 지원하려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광고비를 받은 거 전화 없고 제품만 제가 지원해드리고 네 제가 또 뭘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때 한 것도 저희가 아예 저희 쪽에 모션을 한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카메라 등지고만 했어요 그렇죠 아니 공간이 형 연락해 보고싶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좀 지원도 해드릴 겸 해가지고 많이 갖고 왔는데 다 드셔야 돼요 큐큐티 작성하세요 뉴큐티 뉴큐티 프렌즈 에디션 어땠는지 후기 우리한테가 너 줘야죠 네 뽁짱 없어요 아니 아니 편지 바뀔 거 같아가지고 아 왜 그런지 정말 안 편지 않습니다 다 편지 말 거면 다 왜 물어보셔요 다 편지 말 거면 그냥 하나만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왜 보여요 사장님한테 수장도 안 보일 텐데 하하하하하하 오 오 오 왼손 예용 뭐야 형 뭐야 형 잘 안 보는데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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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이상의 미련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미련도 없습니다